지금 바로 저는 가이쥬을 넘어가는 것이다! 마술타로가 마무리... 수많이 있으나... 돈이 있는 자다! 위키! 위키! 어이 뭐야? 위키피규어의 스카이로너입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입니다 로봇계의 스테디셀러이자 용잡을 최고의 인기 캐릭터이자 슈퍼로봇 중 최강급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로봇 캐릭터 용자왕 가오가이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로봇이기도 하죠 과거 카이오도 가오가이가의 박력에서부터 시작해 장절합금의 절단력 슈퍼로봇 초합금의 무난무난함 초합금은의 완전 변형과 센티덴의 미친 프로포션 그리고 미친 가격 또 포즈플러스에 이르기까지 용자왕 가오가이가 피규어 정말 많은 진화를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현 시점 합체가 없고 프라 버전이 돌면서 힘이 살짝 빠진 센티넬 버전을 뒤로 한 채 완전 배능의 초합금은이냐 카이오드의 박력을 이어받은 포즈플러스냐 가성비의 RG냐 라는 선택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뭐 팬이라면 모두 다 사겠지만 아무튼 이 중에서 어쨌든 가장 프리미어 고가를 자랑하는 포즈플러스 가오가이가 초합금은이 과거 그랬듯 포즈플러스 가오가이 역시 이 노멀 가오가이가에서 한 차례 업그레이드된 버전 스타 가오가이가 그리고 골디언 해머를 연출할 수 있는 옵션셋이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구성과 가격이 공개되었었는데요 1번 스텔스 가오2와 골디언 해머 겟링 드라이버 및 각종 옵션이 던여진 최종결전 스타 가오가이가 DX 세트 2번 스텔스 가오2와 골디언 해머가 포함된 골디 마그 앤 스타 가오가이가 옵션 세트 3번 골디언 해머와 울텍 엔진에 사용가능한 LED 유닛 또 겟링 드라이버 상단 승리의 스위치 셀프 디바이스 릴리브 카드 등이 포함된 빛이 되어라 LED 앤 툴세트 전체적으로 1번은 2번 플러스 3번이라는 구성인데요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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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가이가 본체는 여기서 당연히 별매인데다가 옵션 2번부터 벌써 본체보다 비싼 가격이 됩니다 참 가오가이가를 샀으면 하이퍼 툴 골디언 해머도 있어야 되고 스타 가오가이가는 더 멋있고 또 이렇게 큰 몸체 고정하려면 이 툴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하아 그냥 노말만 잘 소장하자 라고 생각하신 저 같은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니 가격이 미쳤잖아 당연하죠 하지만 폼부를 줄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 이거 살 필요 없다 이것은 해로운 구매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잡을 수 있도록 이번에 포즈 플러스 가오가이가 옵션 세트 구성을 천천히 냉정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골디마그 크기는 약 19cm 기본적으로 무릎 안자가 가능합니다 가오가이가와 같죠? 골디 탱크로 변형은 기본이고요 가오가이가와 마찬가지로 일부 오리지널 해석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골디마그 본체는 마그 핸드로 변형이 가능하죠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 헤드 크기도 생김새도 기본 골디마그 형태와는 다른데요 아마도 기존 헤드를 숨기고 이 헤드를 꺼내는 기믹이 들어 있을 겁니다 손가락 부분은 이 하나하나 모두 움직이는 전지 가동 그래서 헤머를 주기 전에 임상까지 잘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오가이가 스텔스 가오의 우주사양인 스텔스 가오2 크기는 약 41cm 여기는 블레스트 형태란 그 오리지널 기믹을 갖고 있는게 특징인데요 가오가이가 쥐스톤의 출력을 단기간에 최대한 이끌어내는 형태다 날개와 후면 블레이드 꼬리 부분에 박렬을 위한 전개 기믹도 여기서 추가로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오가이가의 방어를 강화하는 왼팔의 프로텍트 월 공격을 강화하는 오른팔의 브로컨 팬텀 역시 함께 보석되어 있습니다 또 가오가이가의 저 존다 핵은 클리어 파츠에 형광 도로를 사용하고 있어서 블랙 라이트 등으로 발광 형태를 연출하는 것도 가능하죠 또 게트링 드라이버는 전개 기믹이 있구요 기존 디바이딩 드라이버와 함께 더블 드라이버까지 구현할 수 있죠 또 추가로 라이트업 기믹 골드온 햄머에 LED 유닛을 심어서 햄머 헤를드 헤븐을 재현 또 울텍 엔진에도 LED 라이트업이 가능합니다 이건 승리 열쇠를 사용해서 온오프가 가능하다고 하죠 그리고 포즈 플러스 말에 독자적인 해석 전용 오리지널 아이템으로 당혹절 전술 서포트 유닛을 추가하고 있는데요 이를 활용해서 무게를 지지해줄 수도 맨손으로 망치를 잡거나 별도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골디마그 등과의 연결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응용도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냉정하게 이 제품 패! 스테이스가 아니라 사야되는구나 그것도 1번으로 아니 이게 옵션은 세가지지만 햄머만 따로 스테이스 가오만 따로 아니면 뭐 서포트 유닛만 따로 이런 구성이 없거든요 나는 햄머랑 서포트 유닛만 있어도 되는데 그런것 따윈 허락하지 않겠다 그래서 본체와 1번 최고 옵션에 가격을 더하면 이야 메탈 스트럭처급이잖아 그동안 비싸다 비싸다 했던 센티넬을 오히려 선녀로 보이게 만드는 마법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포즈플러스 가오가이가 옵션 세트들 하지만 멋있어 내 지갑도 이것처럼 멋있으면 좋겠다 그나저나 센티넬 이게 또 넘어서는거 아냐?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였습니다 위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 Iya